3교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권리관계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을 하고 있는데요. 확인 설명해야 될 게 기권 가공상태 환지세라고 했죠. 환지세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예정가격 중계보수 산출 내역 토지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치덕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중에서 지금 이제 권리관계 할 차례입니다. 자 권리관계는 373 등기부를 열람해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이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사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소유권 외가 표제부에 있는 표시사항하고 대장에 있는 표시사항이 다른 경우 대장이 우선하고요. 권리관계는 대장에 있는 소유자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있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가 우선하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저당권, 건조당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은 얼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고난 확인입니다. 처분고난 확인. 먼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있는 소유자하고 신분증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대리인하고 계약체결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적숙건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지 여부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소유권 외에는 1374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건조당 이런 게 있는데요. 시험에 만약에 가압류, 가처분, 6번에 있는 가압류, 7번에 있는 가처분 등기를 확인하려면 갑구를 보아야 하는가, 얼굴을 보아야 하는가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해당구, 상란을 모두 다 봐야 되겠죠. 소유권에 대해서 가처분,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갑구를 봐야 되고요. 제한물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얼굴을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건조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면 채권, 최고금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비담보 채무에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은행에 융자를 1억을 빌리면 채권, 최고금액이 1억 3천 이런 식으로 등기부, 월구에 보면 건조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최고금액이 1억 3천입니다. 이 말은 해야 되는데 1억 빌려가지고 다 갖고 지금 100만 원 남았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전달하는 거죠. 100만 원 남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100만 원 남았는지 꼭 확인하려면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서 100만 원 남았는지 확인하고 말해야 됩니다. 또 현재 100만 원 남아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최고금액을 꼭 설명을 해야 되고요. 현재 비담보 채무액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잘못 설명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또 배상해야 됩니다. 양가로 10번, 법정지산권 이런 것들은 민법의 시험에 나오고요. 우리 중개실문이 거의 안 나옵니다. 법정지산권이 5개가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산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376페이지 13번 공동소유재산입니다. 공동소유재산, 376페이지 공동소유가 박스에 보면 공유, 합유, 민법에서 소유 형태가 이게 지금 실무이기 때문에 전과목이 다 나오죠. 단독소유가 있고 공동소유가 있습니다. 공동소유는 다시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공동소유는 다시 공유, 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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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 이렇게 등기 안되어 있는 법인이라면 총류입니다. 등기되어 있는 법인은 법인 단독소유입니다. 공동소유 중에서 인적결합 형태가 가장 약한 게 공류인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게 공류고요. 합유는 조합재산입니다. 조합재산이라는 것은 동업계약입니다. 동업계약 민법상 조합재산인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민법에서 다 공부를 하니까 공류중개사법에는 어려운 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A, B, C가 공류라면 B가 공류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류자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공류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류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총류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6페이지 맨 밑에 거래 예정금액이라고 있는데요. 거래 예정금액이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마는 10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개업공류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즉 시세입니다. 시세. 시세를 설명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시세가 5억짜리인데 10억 받아주세요 이렇게 매도인이 했다고 매수인 오면 이거 10억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비싸게 내놨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요. 국민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겠죠. 국민경제이바지가 따지고 보면 공공북리 국민재산권 보호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설명해야 된다고 터무니없이 비싸게 내놓은 걸 그대로 매수인한테 이거 10억입니다. 15억입니다 하면 안 되고 조금 비싸게 내놨습니다.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77페이지 메뉴의 양가로 2번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설명해야 됩니다. 앞에 법령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금액 밑줄 치세요.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은 거래 예정금액에 거래 예정금액의 산출내역은 거래 예정금액이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차인 곱하기 100 곱하기 중개보수율과 같이 기재를 합니다.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때는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이게 입법의 불비죠. 실제 시세대로 중개보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받습니다. 확인설명방법 377페이지 조사하는 방법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인데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379페이지에 있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설명하면 됩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보면 용도지역지구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1번에 보면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에 보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두 번째 줄에 그 다음에 철도보호지구 이런 것은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지역지구구역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x입니다. 공법상 거래 규제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량 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행에 관한 법률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죠. 어쨌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량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는 들어가야 입주기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뭐 이것들은 다 앞에 법령에서 했고요. 383 취득관련 조세, 양도관련 조세가 아니라 취득관련 조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384 확인설명서 작성인데요. 385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 4가지 서식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4가지 서식을 비교하는 것. 우리 388페이지부터 보면은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4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자 4가지 서식 비교인데요. 대상 물건의 표시 1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 그 다음에 7번 거래예정금액, 그 다음에 8번 취득관련 조세, 9번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386페이지, 13번 중계보수 산출 내역, 이 5개는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네요. 그래서 대권, 금세, 실수, 대권을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지금 대권, 금세, 실수, 대통령 되고 나면 금세, 실수한다. 대가 뭐냐면 대상 물건의 표시, 권위, 권리관계, 금위, 거래예정금액, 세가, 치득관련 조세, 실이, 실제 권리관계, 수가, 중계보수 산출 내역, 대권, 금세, 실수, 이 5가지는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럼 다시 385페이지에 보면 입지조건, 4번 입지조건,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입지조건, 입지조건은 입지조건 1의 서식, 2의 서식, 3의 서식, 4가 있습니다. 1의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의 토지, 4가 인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되겠는데요. 1의 서식은 도대주, 도대주 교판이 되겠고요.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상이 없습니다. 입지조건,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이게 1의 서식 입지조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1의 서식에 기재되어야 할 입지조건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공원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공원도 입지조건이죠. 숲세권에서 입지조건인데 우리나라 확인설명서의 공원을 입지조건으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만 기재를 하고요.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2의 서식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의 서식에는 도로, 대중교통만 기재를 하고요.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시설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의 서식은 임목, 광업재단, 공량재단 아예 입지조건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입니다.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에만 비선호시설을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85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요.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계획공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계획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에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인데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이건 1의 서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2의 서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기재하는 게 아니라 소화전, 비상벨을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86페이지 벽면 및 도배 상태인데요. 1의 경우 1의 서식 주거용은 벽면 및 도배 상태 모두 체크하는데요. 2의 서식은 벽면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3, 4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4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3, 4의 경우에는 벽면 및 도배 상태 기재하지 않습니다. 2의 서식이라고 하면 상가인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도배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도배는 1의 서식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조건인데요. 환경조건은 1소진, 1조 소음진동, 이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1조량 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한다. 자, 그 다음에 14번 서명 날인인데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러나 개업 공개사와 당결물을 수행한 소속 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서명 및 날인한다. 서명 및 날인합니다. 자, 그러면 386페이지, 387페이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86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기본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은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개업 공개사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건축물 대장보고 기재하기 때문에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거래 예정금액은 시세라고 했죠.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금액을 적고요. 4번 벽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그래서 벽면 및 도배 상태는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 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것은 개업 공개사 혼자서는 알아낼 수 없고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잖아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겠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각 호실마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거실에도 있어야 되고 방이 두 개면 방마다 다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해서 X가 되겠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4가지 서식의 공통적으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공통적 기재사항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실제 권리관계, 중계, 보수, 산출, 내역이죠. 따라서 주차장이네요. 주차장은 어디에 해당된 데 있어요? 주차장은 도대주, 도대 1, 2의 서식에만 기재를 하네요. 3의 서식에도 토지의 경우, 나대지 같은 경우 주차장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논밭에 주차장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은 1, 2의 서식에만 기재하네요. 주차장. 따라서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388, 1의 서식 주거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392페이지에 보면 비주거용, 상가에 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396페이지 토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399페이지가 4의 서식, 즉 인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서식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서식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402페이지 분묘기지권. 지금부터 남은 게 사실 중요합니다.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농지법상 농지치득자격증명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이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다음에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오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시험에 두 문제 정도는 출제되죠. 허가구역의 지정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고요.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가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토지에 대한 투기가 승행하거나 승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산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 받습니다. 허가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1월 이내에 이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청구도 1월 이내입니다. 매수가격은 감정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자, 근데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이라고 했죠? 선매, 먼저 사는 게 선매라고 했습니다.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물론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포상금제도와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제도 두 개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